안녕하세요 애니포입니다. 자 이번에 가져온 물건은 뭐냐고 물으신다면야 대답을 해드려야죠. 누가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와 구하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아니 이렇게 안 구해줄 줄 몰랐거든요. 물론 구할 수 있었는데 웃돈을 엄청나게 줘야 구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고민하다가 어떻게 또 좋으신 분이 싸게 넘겨준다고 하셔가지고 괜찮은 가격에 또 제가 데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보여드리죠. 어떤 물건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보이세요? 닌텐도 스위치에요. 이걸 제가 얼마나 갖고 싶었는지 진짜 제 트위터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맨날 스위치야 내 돈 가져가 이러면서 했는데 정작 구할 순 없었죠. 아 이럴 줄 알아요. 발표하고 직후에 바로 아마존에서 직구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어리석었어요. 이렇게 못 사게 될 줄 몰랐거든요. 뭐 그래도 왔으니까 보도록 하죠. 자 이제 간단하게 다 살펴보면요. 정면에 스위치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왼쪽 뒤에 그리고 여기가 오른쪽이죠. 위 아래는 그냥 단순히 닌텐도 그리고 여기 설명이 써 있어요. 자 이제 닌텐도인데 이번부터 이제 이미지 컬러가 레드가 됐죠. 빨간색으로. 위 유까지는 아마 파란색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빨간색으로 바뀌어서 이제 3사가 각각의 색을 다 가지게 됐어요. 닌텐도 빨간색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은 파란색 그리고 이제 엑스박스는 그린으로 각각 고유의 색을 3사가 가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은 여기까지만 하고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아 먼저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제가 신품을 산 게 아니고 중고로 산 거예요. 하지만 요새 중고 매물도 어렵게 어렵게 팔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열면 어떻게 나오냐. 자 그럼 천천히 하나씩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닌텐도 스위치 본체예요. 중고라서 좀 많이 구겨져 있어요. 여기 화면하고 그리고 여기 밑에 충전 잭이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조이콘 끼는 곳이에요. 조이콘 끼는 슬롯이 여기 이렇게 있고 이거는 이제 여기 위에. 위에는 전원 버튼 볼륨 버튼 그리고 여기 통기구예요. 바람 나오는데 그리고 여기 이어폰 맞네요. 헤드폰 잭 꼽는 곳. 그리고 여기는 열면 이렇게 게임 카드를 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이게 스탠드예요. 이렇게 빼면 열려요. 이렇게 세워둘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닌텐도 스위치 본체 자체는 여기다가 세워놓고요. 자 주변 기기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 컨트롤러가 되는 조이콘이에요. 오른쪽. 그리고 이 조이콘이 왼쪽이에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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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보면 ZR 버튼도 다 있죠. 충전이 돼 있었나봐요.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자 간단하게 어떻게 껴지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 왼쪽 L을 슬롯으로 이쪽도 보시는 대로 슬롯에 꽂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꽂은 상태에서 이렇게 게임을 하는 건데 이제 보시면 뒤에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눌러서 위로 올려주면 빠져요. 그냥은 안 빠지고 그걸 눌러야지만 빠져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거는 내려두고 한번 주변에 또 어떤 게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맨 위에 치우면 이런 게 나오는데 가장 오른쪽부터 볼게요. 어댑터. 일본 버전이어서 110V에요. 이게 뭐지? 아 쓰시던 분이 이제 저지코드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럼 이거는 HDMI 케이블이네요. 이건 뭐 굳이 닌텐도 사건 안 쓰더라도 어떤 HDMI 케이블 쓰더라도 상관없어요. 다음 여기 중간에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뭐지? 음 조이콘 그립이네요. 여기다가 오른쪽 왼쪽 조이콘 꽂는 건데 한번 꽂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했다. 재밌네요. 자 이제 또 뭐가 남아 있나 볼게요. 이건 조이콥 그립이에요. 닌텐도 스위치 기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그립이 이 각각 컨트롤러가 하나로 조정이 가능해요. 이렇게. 그리고 왼쪽은 이렇게 조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한 대만 있어도 두 명이서 놀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만 놀면 이 버튼을 누르기가 힘들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단순히 누르기만 하면 힘들어요. 하지만 이걸 꼽으면 보이시죠? 쉽게 쉽게 누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딱 걸고 보이시죠 이거? 이게 트리거예요. 이 트리거 버튼을 당기게 되면 빠지질 않아요. 잠그는 거예요. 혹시 만약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움직이면 그냥 빠져요. 그냥 뺐다 뺐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걸어주면 안 빠지고요. 빼주면 빠져요. 이거 왼쪽으로는 똑같으니까 굳이 한 번도 설명을 안 하도록 할게요. 이거 보이시죠? 여기다가 손목 넣고 조이는 거예요. 위 컨트롤러랑 똑같아요. 이제 나머지 하나는 뭐가 들어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궁금합니다. 이번에 닌텐도 스위치의 가장 핵심인 독이죠. 스위치를 TV로 전송할 수 있게 해주는 독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리뷰를 봤는데 독 자체에는 그래픽 향상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단순히 그냥 꼽아서 TV 출력하게 해주는 용도예요. 이 부분 빼도 작동이 가능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앞에 스위치 로고 있고요. 왼쪽에는 USB 포트가 두 개 있고 오른쪽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위에는 여기 들어가는 부분이 보이시죠? 이거 꼽히는 부분이에요. 여기 밑에는 단순히 이렇게 있고요. 뒤에 볼까요? 닌테노랑 그림이 써져 있고 뒤에 보시면 이게 열려요. 열린 상태에서 HD 어댑터, 전원, USB 말 그대로 USB 꼽는 데고 HDI 아웃 꼽고 빼는 거예요. 선 정리할 수 있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상자 선 정리할 수 있는 상자 자 그러면 닌텐도 스위치가 어떻게 꼽히는지 보도록 할게요. 광고처럼 조이콘을 다 낀 상태에서 꼽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쭈욱 끝인가 이게? 음 끝이네요 이게. 오 신기하네. 아 여기밖에 안 들어가네요. 뒤에 뭔가 소리 있나봐요. 오 잘 만들었네.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구성품 설명은 다 끝났고요. 개봉기이긴 하지만 또 화면을 안 켜보면 또 너무 시시하겠죠? 나중에 리뷰를 할 때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개봉기라서 간단하게만 켜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스위치 온 켜졌습니다. 오 오 느낌이 좋아 소리 좋아 오 소리 좋아 소리 좋아 자 이 딱딱딱하는 소리가 정말 좋거든요. 이제 보시면 이 상태에서 딱딱 뺏다 한번 껴볼게요. 소리가 들려요. 자 들어보세요. 들으셨어요? 아 근데 이 소리 광고 때부터 진짜 좋아했어요. 들으셨죠? 자 혹시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마이크에다 대고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쩔지 않아요? 되게 음 속에 차져요. 자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일본어보다는 영어로 하도록 할게요. 네트워크 찾고 있어요. 여기는 빠르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연결 중이에요. 자 오케이. 서울이니까 서울로 찾아보도록 하죠. 서울은 플러스 9시간이었죠. 여기 있네요. 나중에 하죠. 조이콘터 조이콘을 빼고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세워 두고 자 네 들게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ei Kings 닉네임 마이오 하고 다들 하시듯이 애니포로 해 보겠습니다 음... 나중에 하죠 스킵 스킵 이거 부모용이에요 그 부모 해주는 거 자 설정이 끝났어요 이제 홈 버튼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오 젤더가 있네 아 쓰신 거구나 제가 알기론 이게 기기 안에 그게 있다고 해가지고 옵션으로 지울 수 있나 이거 네 뭐 이정도에요 이제 이 상태에서 꼽고 보시고 하시는 건데 게임 카드를 넣어 달라고 하네요 제가 게임 자체는 없고 닌텐도 말로는 아직까지는 동영상이나 그런 시스템 서비스는 없다고 하더라구요 나중에 아마 생길 거예요 일단 할 게임도 얼마 없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있네요 자 이제 이렇게 하구요 제가 원래는 이제 리색이 아닌 알록달록한 네온 버전을 사려고 했었는데 아무리 받아봐도 너무 비싸더라구요 비싸게 팔고 하는 게 있어서 어쩌서없이 그레이가 싸게 팔길래 그레이를 산 거였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보니까 네온 버전은 또 따로 컨트롤을 파니까 그때 가서 사도록 할게요 일단 전반적인 처음 본 느낌으로써는 되게 괜찮아요 휴대용 게임기 필이 나면서 TV아웃도 쉽게 쉽게 가능하다고 하니까 앞으로 나올 게임들이 엄청 기대되요 이제 보니까 스카이링도 있고 포켓몬도 나올 거예요 제가 원하는 포권도 나오겠죠 포켓몬들끼리 싸우는 거에요 정말 이제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가 되는 기계 중에 하나에요 지금 엄청 팔리고 있더라구요 위유는 이미 넘었는데 그 다음에 또 얼마큼 팔릴지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닝콘은 지금 뭐하는지 지금 3개가 스위치로 난리가 났는데 지금 어? 진짜 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쁜 놈들 휴가 가는 것만 축내고 네 그럼 여기까지 영상 봐주신 분들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